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떡볶이가 최근 미국, 인도를 비롯한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간식이자 어른들에게는 안주로 주부에게는 반찬으로 사랑받는 떡볶이는 대표적인 한국의 스트릿푸드로도 불리는데요. 떡볶이는 가래떡과 같은 떡사리와 고추장,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양념장을 사용한 만큼 한국인들이 익숙한 맛과 식감을 가진 음식이죠. 떡볶이를 생각하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던 추억이나 엄마표 재료들이 들어간 떡볶이가 자연스레 떠오르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추억의 소울푸드인 떡볶이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떡의 식감에 대해 너무 즐겨서 언제 삼켜야 할지 모르는 음식이다라며 싫어하던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떡볶이가 세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한국인들은 떡볶이에 굉장히 진심인데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이 밀로 만든 밀떡과 쌀로 만든 쌀떡 중에 식감과 맛으로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소스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고추장 떡볶이, 궁중 떡볶이,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기름 떡볶이 등 여러 소스들을 첨가해 떡볶이를 일주일에도 여러 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떡볶이의 떡뿐만 아니라 소세지, 오뎅, 햄, 고기 등 원하는 토핑과 야채들을 넣고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자신만의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떡볶이가 해외에서도 인기라니 어떻게 보면 매력있고 맛있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식감도 익숙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매운 떡볶이가 인기를 얻고 있다니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MBC 방송에서 한국의 떡볶이 열풍을 떡볶이의 점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자세히 다룰 정도로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떡볶이가 인지도를 얻고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하면서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료뿐만 아니라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떡볶이의 세계적인 유행에는 한류의 열풍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OTT 활성화에 따라 한국 드라마가 널리 알려지고 더욱이 케이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떡볶이의 경우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돌 BTS의 지민이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것인데요. BTS 지민의 최길거리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팬들을 중심으로 떡볶이의 맛과 우수함이 소문나기 시작했죠. 또한 BTS 지민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먹고 SNS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고 즉석 떡볶이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먹방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외국에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케이팝 열풍의 중심에 있는 BTS 지민과 함께 떡볶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즉석 떡볶이의 미국 매출은 지난해 45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매장에 관련 코너에서 1, 2위를 항상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인기 어린이 TV 프로그램에 아시아인 캐릭터 지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여서 더욱 떡볶이의 친숙함을 느꼈다 합니다.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최근에 떡볶이를 처음 맛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며 그냥 떡볶이도 좋지만 떡 외에 추가할 재료를 추천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요. 나는 브로콜리를 넣어봤어. 파나 김치를 넣어봐. 나는 항상 삶은 계란을 함께 넣는데 정말 맛있어. 라면을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져라며 저마다 각자의 떡볶이 레시피를 전수하며 떡볶이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음식 중 가장 미국인들에게 친숙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던 음식은 단 비빔밥과 불고기였는데요. 유명 할리우드 배우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비빔밥을 꼽았고 미국 내 도시에 있는 불고기 가게들은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외국의 식당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메뉴들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떡볶이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죠. 뉴욕에서 시작한 떡볶이 전문 레스토랑은 체인점까지 내는 수준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인들처럼 원하는 토핑들을 골라 담아서 넣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매운 떡볶이로 유명한 엽기 떡볶이의 로스앤젤레스 체인점은 미친듯이 매운 떡볶이라며 k타운 스파이시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공유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떡볶이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인도에서는 bts의 인기와 함께 맥도날드 bts밀 판매액을 상당히 늘리고 있으며 ott를 이용해 학생들이 이태원 클라스 꽃보다 남자와 같은 연애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이 떡볶이나 라면과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더욱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의 한국 음식에 대한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먹는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면 기존의 재료나 아시아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거부감보다는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좋아하는 연예인이 먹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으로 한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sns가 유행한 것도 한국 음식 유행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한국 길거리 음식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개성있고 맛있다는 식을 많이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56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남자 채널에서는 한국 편의점 음식, 한국 학식, 한국 길거리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종류별로 영국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주는 내용의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국 학생들과 일반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을 초대해 함께 한국 음식을 먹는 컨텐츠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떡볶이를 비롯한 한국 음식에 대해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지만 먹어보면 모두 금방 한국 음식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더 많은 한국 음식이 유행하지 못한 것은 매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 많은 매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들이 자랑스럽게 외국에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떡볶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거부감이 꽤 있었는데요. 외국의 한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좋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글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작성자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음식으로 경험하고 싶고 언젠가 한국에 이사 가고 싶어서 익숙해지고 싶다. 하지만 식감이 껌을 심는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해당 고민글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디서 먹었는지 궁금하다. 맛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성인 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서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의 시장에 가서 튀김과 같이 먹으면 분명 좋아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국 음식부터 도전해봐라며 작성자에게 여러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과거 부정적인 반응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류의 인기가 떡볶이의 유행을 결국 만들어낸 것이 참 신기한데요.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짜파게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싱한 영화 기생충 주인공이 짜파구리의 한우 채끝살을 올려먹는 장면이 있는데요. 해당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는 출시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sns를 통해 짜파게티를 먹는 모습을 태그해 더욱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 정말 놀랐다. 짜파구리를 해먹으려고 따로 조리를 하는데 면이 있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너무 맛있어서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소울 음식이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에 많이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음식들이 소개되어 사랑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매력적인 음식들이 하루빨리 전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